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저희시 또한 일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겹게 내딛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득의 연장으로 우리가 바랐던 보통의 일상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2차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에 우리시 재정 여건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충북도 내 최초의 1차 제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편적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모든 제천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개인별 15만원씩 13만 2천여 제천 모든 시민에게 제천합회 모하로 지급되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유예산은 197억 원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우리시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합니다. 우리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우리 동네 골목에 돈이 돌고 이웃의 소득으로 이어져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상생의 물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3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확산이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든 시민이 안전할 때까지 긴자의 끈을 놓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타인과의 접촉 자제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제천시는 강합니다. 함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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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